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이 다음 달 이뤄집니다. 현장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큰 악재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고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한 차례 무산됐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10월부터 현장 조사를 비롯한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내년 1월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악재만 없다면 내년 하반기 지정도 가능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시도민 인식 조사에서 시도민 600명 가운데 72.3%, 구주민과 상인 62명 가운데 58.1%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232명 가운데 49.1%는 반대, 37.9%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 확대 등 토지 소유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공사는 최근 자연자원조사에서 지난 2014년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5종을 비롯해 556종이나 많은 520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국립공원인 오대산과 무등산, 계룡산보다 생물 다양성이 우수합니다. 8공사는 정말 진작 국립공원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연생태적 가치라든지 문화역사적 가치로 봐서는 8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훨씬 더 많은 전국에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많고, 또 예산도 전략하면서 많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시도민의 염원인 8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공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